자 10월 3일 부채조사 해외선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장 강부합선에서 대부분 마무리되는데 어제 ADP 비너업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죠. 비너업 고용지표는 좀 좋게 나왔어요. 그동안 고용지표가 좋으면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가 한 두 달 전부터는 경기 침체의 우려가 더 이슈가 되면서 고용지표가 좋으면 오히려 이제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듯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강부합으로 마감된 시장 상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봉을 보면 S&P500 지수 위아래 꼴이 약간 달리면서 납작하게 끝났죠. 자, 분복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어제 보자. 어제가 어디냐. 아, 여기구나. 어제 그 비너업 고용지표, ADP 비너업 고용지표 발표할 당시에 좋게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갔어요. 그런데 ADP 비너업 고용지표는 영향력이 정부 발표치보다는 조금 작다 보니까 소폭 상승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쭉 내려왔고 쭉 빠진 것은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빅컷, 0.5%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굉장히 혼재향상을 좀 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제 장중 고점은 보자. S&P가 5,700포인트 정도인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쭉 빠졌어요. 오늘 낮에 유럽장이 열리면서 다시 쭉 빠지고 있고 여전히 조금 혼재향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일본을 봤을 때 이미 고점을 찍고 밀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보면 나스닥 역시도 며칠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우지수 역시도 고점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러셀리처는 그 이전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라서 미국의 3대 지수 플러스 러셀 중소기업 지수까지 다 같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독일 닥스 지수 4일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고 일본 증시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자, 니케이지수를 볼 때는 항상 에나를 같이 봐줘야 되는데 자, 일본 에나가 이렇게 4일 연속 빠지다 보니까 니케이지수가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에나의 약세에 니케이지수는 올라가고 에나가 강세를 보이면 떨어집니다. 자, 관심대상 홍콩 항생지수 오늘도 올라가나 싶었는데 오늘 낮에 분봉을 보면 반등 시도하다가 점심시간 되기 전에 본장이 열리고 10시 반부터 그냥 쭉 빠졌습니다. 자, 오히려 점심시간 지나가지고 브레이크 타임 지난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자, 이런 상태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일단 수급상황으로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경제지표 발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비누옥고용지표는 ADP 비누옥고용지표 예상치 12만4천건보다 한참 높게 올라왔어요. 14만3천건으로 발표가 됐고 자, 어제 원유재고는 대체로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가솔린 재고를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랬는데 정제유도 재고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오일 가격이 떨어지는 쪽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 ISM 비제조 관련된 지표들인데 고용지수하고 물가지수, 이거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최근에 발표된 비제조 물가지수는 대체로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자, 오늘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물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금리나 기대도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내일 발표되는 정부 발표치 ADP 고용지표는 민간지표고 내일 발표되는 정부 발표치, 비노호 고용지수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정부 발표치를 기다리면서 좀 혼자 향상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넘어가서 다른 종목들 골드도 조금 빠졌고요. 오늘까지도 은봉으로 다시 전환돼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통화를 보면은 유로하고 쭉 4일, 오늘까지 5일째 은봉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거는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 얘기죠. 자, 파운드와 쭉 빠졌고요. 호주 달러도 쭉 빠졌고 자, 캐나다 달러는 어제 오르는, 그저께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 오일이 빠지면서 같이 빠졌습니다. 자, 캐나다 달러 다른 통화들이 다 떨어지는데 혼자 올라갔던 이유는 오일, 산유국이다 보니까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 캐나다 달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자, 어제 오늘 다시 빠지고 있고요. 자, 뉴질랜드 쭉 빠지고 있고 에나 같이 쭉 빠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브랑까지 쭉 빠지고 있고 지금은 전쟁이 일어났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수요도 좀 떨어지고 달러 강세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자, 골드도 떨어지고 유로화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미국 달러 강세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줄었다. 0.5% 금리 인하 기대는 많이 줄어 있고 0.25% 정도 금리 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실버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얘는 그동안 골드만큼 올라가지를 못해가지고 어제도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골드가 빠지면 같이 빠질 가능성이 있죠. 자, 골드 다시 한번 보면 쭉 펼쳐서 봤을 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했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전쟁 위협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행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